은은한 양념, 이거 맛있는데 아주. 간장. 이거를 맛보게 해 드리면 되겠다. 간장. 아, 아예. 설명을 좀 해 드려야겠네. 간장 맛. 짜요, 조금만. 조금만. 이런, 이런 맛이에요. 이 간장과 물을 이것도 한 이 정도. 단맛과 짠맛. 단맛과 짠맛이 많이 빠졌어요. 단맛이 좀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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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저는. 음. 이분들한테. 많은 걸 드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. 이분들은 이분들의 방식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을 했어요.